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호철 작가님의 단편소설,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입니다. 재스럽게도 이호철 작가님의 작품을 저는 처음 읽어보았는데요. 낭독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이야기에 푹 빠졌거든요. 특히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나 달려나면 이런 작품이 탄생한 걸까요?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이 작품은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생긴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호철 작가님은 1950년 6.25전쟁에서 인민군으로 징집되어 울진까지 내려와 국군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고 12월에 월남에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부산에서 부두노동자, 재면소 조수, 미군부대 경비원 등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절 시량민으로서 남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삶의 척박함과 치열한 생존의식은 그의 소설의 원체험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1953년 서울에 와서 황순원 작가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소설 창작을 하다가 1955년 1956년 문화예술의 단편 타량과 나상이 각각 추천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은 책으로는 이단자, 달아지는 살들, 이산타령, 친족타령, 소시민, 남풍, 부풍, 문, 별들 넘어 저쪽과 이쪽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이호철 이발소 문이 열리고 또 손님 하나가 들어섰다. 어서옵시오. 가위질을 하던 박씨가 들어서는 손님을 거울 속으로 힐끗 보며 상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어서 오십시오. 문가에 서 있던 이발소 소년도 어어어 자에 악센트를 주며 경쾌하게 소리를 질렀다. 빨리 됩니까? 빨리. 들어선 녀석은 이발소 안을 휘둘러보며 다짜고짜 급하게 물었다. 네, 얼른 됩니다. 얼른 입시오. 앉으십시오. 올백을 한 머리에 포마드를 뿅테기로 바르고 번들번들하게 영향이 좋게 생긴 박씨가 역시 돌아보지 않고 가락을 띄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기만 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소년이 손님의 등 뒤로 가서서 상의를 벗겨드리려고 했다. 똑똑히 얘기해요, 똑똑히. 빨리 되는지, 빨리 될 수 있는지. 비로소 박씨가 가위를 든 채 돌아보았다. 맞은편 긴 소파에 양말 신은 두 발을 올려놓고 비스듬히 몰어누워 한 손으로는 발바닥을 주무르며 못다 읽은 초간신문을 뒤지고 있다가 어느새 신문지를 허공에 공중 든 채 깜빡 잠이 들었던 주인도 눈을 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을 차리려고 하며 두 발을 여전히 소파 위에 놓은 채 꾸물꾸물 일어나 앉았다. 사람이나 좀 똑똑히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빨리 될 수 있소? 그 녀석은 박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또 거신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서른남짓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인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게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리 두 개를 해 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싸늘하게 생겼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우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끝이 표적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떼고 있다.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기 피자인 박씨는 대번에 거칠한 얼굴이 되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손님 같지가 않다. 글쎄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돼? 몇 분에 될 수 있어? 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 뭐? 이 양반? 얻다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앉았던 손님 두 옷이 거울 속에서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이 부딪힐 듯 하자 급하게 외면을 하였다. 세 발 때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 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씨와 김씨도 구석쪽 빈 이발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가 말고 몸체만을 엉거주춤이 돌렸다.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그 눈길이 주인에게 가 퍼졌다. 주인도 여전히 양말을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마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은 뭐요? 주인이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그 앉아있는 꼴이 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술 냄새가 약간 났으나 옳기는 한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도 후다닥 일어나 섰다. 보기 흉하게 몸체만 돌리고 앉았던 민씨와 김씨도 청년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화다닥 일어서고 세발 때 두 소년도 제자리로들 돌아갔다. 기운 오후에 느슨누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펑퍼짐하게 모로 누워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삐죽삐죽 일어서진 듯하고 금빛, 은빛 금속 기구들이 사방에서 번쩍번쩍 하였다. 맹렬하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인이 나서면서 허리를 굽신하며 공손히 말하였다. 야간에 앉으십시오. 급하게 해드릴 테니까. 앉는 건 좋은데. 하고 비로소 청년은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닷색으로 맞이 못한 듯이 주인이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그 옆자리에는 바로 박씨가 맡은 예순 가까운 관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앉아있었다. 거울 속에서 청년과 눈이 부딪히자 관리는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이 관리는 사흘거리로 꼭 요시각이면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었다. 외정 때 군청에도 있었고 MC 부청에도 있었고 도청에까지 올라갔다가 얼마 안 되어 해방을 맞아 놓으라고 해방이 된 것이 무척 섭섭한 듯이 언젠가 말하는 것을 박씨는 들은 일이 있다. 그렇다고 현재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직접 들은 일이 없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관리인 것은 틀림없었다. 이 관리의 얼굴만 보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으로건 착각으로건 느끼게 되었다. 수치적은 머리를 예쁘게 모로 빗어 올리고 키가 작은 비대한 몸집에 늘 허여멀숙하게 힘얼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들어설 때마다 파이프 담배를 불고 있고 목소리도 서양 사람처럼 잘 울리는 낮은 바리톤 소리였다. 사흘거리로 오후 요시각만 되면 나타나는 이 관리는 딱히 이발을 하려고가 아니라 이 이발소에 이를테면 느슨누슨한 오후 분위기에 잠기고 싶어서 이발 의자에 앉아 거울 속에 영향이 좋게 생긴 자기 얼굴을 완성하며 맹렬이나 하품이나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한 30분씩 늘어지게 안마가 하고 싶어서 드나드는 듯이 보였다. 청년의 눈길을 피한 관리는 약간 미간을 찡그리면서 갑자기 노인투를 내며 박씨에게 말하였다. 그 얼굴에는 박씨가 미안해질 만큼 조금 차가운 위험이 살짝 어렸다. 물론 박씨는 이 말 뜻을 알만 하였다. 청년이 들어서기 조금 전까지 이 관리는 박씨에게 외정 때의 관리생활과 현재의 관리생활을 비교해서 지나칠 만큼 솔직하게 자상이 들려주며 외정 때가 훨씬 좋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간접적이기는 하였지만 오늘의 관리생활에 경멸과 조속까지 보내면서 그러나 이제 청년이 옆자리에 앉자 그 얘기는 이상 끝이라는 신호를 그렇게 기술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물론 박씨도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억양이 박씨의 눈에는 무척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소극성으로 보이는 표정의 저 디아네는 세상이 험하면 험한대로 세상이 유하면 유한대로 일정한 자기 분수를 지니고 그 분수의 틀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왕강한 자세. 30년쯤의 관리생활에서 저러든 듯 싶은 덕에 가앉은 왕강한 자세가 번득였다. 자기 분수의 애양과 타성에만 젖어들어 있는 그러나 살짝 바람만 불어도 어느 울타리를 화다닥 오므려 닿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에 몸에 익힌 것은 필경은 자기 방어밖에 없는 듯 하였다. 그리하여 바람이 세워지면 안으로 오므리는 강도로 세워지고 바람이 잔잔하면 살금살금 소극적으로 무리도 조금씩 하며 근무 시간 중에 한 시간쯤 실례를 하여 이발소에 나와 느슨누슨하게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늘어지게 안마나 하고 한잠 자는 등 마는 등 하게 자고 그러나 세상이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속에서 30년쯤 시험시험 관리길을 유지해오는 동안 예몸한 남자다운 모습일 뿐 사람이 달고 달아져서 싱거워 빠졌다. 살아간다는 일에 대한 근원적인 체념이 전체 살아가는 가락으로 되어 이발소 사람과 분수에 받지 않게 지나치게 솔직한 얘기까지 하게 되고 그러다가도 화다닥 제 분수를 되찾아 그늘지게 써늘한 얼굴을 하고 물론 박씨도 알만하였다. 민씨가 청년의 옆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앞머리를 더 짧게 자르실까요? 그러시오. 거울 속에서 이건 또 뭐야 하듯이 험한 눈길을 하며 청년이 대답했다. 삼부 정도로 할까요? 삼부? 삼부면 상고몰이 아니야? 누가 삼부로 하랬소? 누굴 국민학교 아동으로 알아? 이 양반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군. 민씨는 덮어놓고 꾸벅꾸벅하면서 사과를 하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아? 네, 알겠습니다. 뭘 알겠느냐 말이오. 민씨는 처참한 얼굴이 되며 대답을 못댔다. 주인이 또 가까이 와서 두 손을 마주잡고 분명한 이유는 모르는 대로 양해를 구했다. 덮어놓고 굽신굽신하고 수줍은 표정을 짓고 사과하는 몸짓을 하였다. 도대체 모두 틀려먹었소. 틀려먹었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모두 힘을 얽게 가지고 말라죽은 동태 눈가를 해가지고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군. 주인은 또 꾸벅꾸벅하면서 알겠다고도 모르겠다고도 않고 알겠다고 하면 뭘 알겠느냐고 또 소리를 지를 것 같고 모르겠다고 하면 더 흥분을 할 것이어서 한 손으로 귀디를 서걱서걱 소리가 나게 긁으며 단지 소극적으로 시인하는 표정만 하였다. 비로소 청년은 조금 가라앉아졌다. 이발의자에 처 기대어 두 다리를 중도에서 꼬아 한쪽 발을 검중 뜨게 하고 앉았다. 주인은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난 영 귀찮은 것을 건너다 보듯이 청년의 뒷모습을 흘끗 보며 다시 소파에 가서 걸터 앉았다. 순간 청년이 다시 획 돌아앉았다. 여보! 주인! 주인이 다시 화다닥 놀라며 일어섰다. 당신 이제 그 눈길이 뭐요? 뭐 말입니까? 뭐 말입니까? 당신 이제 날 어떻게 보았지? 미안합니다. 주인이 더 겁이 난 얼굴로 처참하게 창백해지며 대답했다. 미안해? 미안으로 통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굽신굽신하고 뒷구석으론 반성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아니면 분명하게 맞서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미안으로 통해? 안 통해 우리에겐. 안 통하면 어쩌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로 주인은 또 덮어놓고 우그러든 얼굴을 하였다. 어느새 이러는 사이에 이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써늘하게 겁먹은 얼굴로 전염되어 갔다. 모든 것은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손님들도 간이 콩알만 해지고 새발대 소년들이나 면도하는 소년들까지도 빨조심하고 걸음걸이 조심하고 쉬쉬하는 표정이 되었다. 어떤 손님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하여튼 예사 손님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다시 거울을 향해 돌아앉은 청년의 머리에 민씨가 조심조심 가위를 들이댔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빠요 나빠. 정신들이 말짱 안 대여 먹었거든 모두 비겁하기가. 청년은 또 이렇게 악악거리며 주절대다가 다시 거울 속에서 민씨를 건너다 보며 물었다. 당신 군대 갔었소? 네. 민씨가 기겁을 하듯이 화다닥 놀라며 한참 만에야 묻는 뜻을 알고 대답했다. 언제 제대했소? 87년 5월에 87년? 아니 저 그러니까 50 하고 민씨는 한 손가락으로 재빨리 샘을 해보고는 54년 6월입니다. 그 표정이 우스웠던지 청년은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며 비로소 처음으로 비시시 웃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제대까지 한 사람이 있으면서 왜 이 모양이야? 이 이발관은 좀 삐릿삐릿 하지 못하고 도대체 당장 빨갱이들이 나오면 어쩌려고? 백번 옳은 소리일 것이어서 민씨도 겸손하게 수긍하는 표정을 하였다. 그러나 자기도 제대 직후 갓 환도한 서울거리에서는 눈알에 쌍심지를 도두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던 시절이 없지 않았다. 눈이 뒤집히고 미칠 것 같았다. 음식정마다 다방마다 술집마다 이발관마다 가는 곳 이르는 곳마다 눈이 뒤집히게 썩어 문드러져 보였었다. 가는 곳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짓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시기였다. 그런데 언 십년 세월은 그 모든 것에 쉬어 젖어들게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만 주저앉게 하였다. 그리고 비록 넉넉한 살림은 못돼도 때로 가난에 쪼들리고 마누라가 짜증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장 편해서 좋았다. 너도 한때지 이제 좀 지나 봐라 세상 물정할 때가 올 것이니라 하고 마흔 살이 된 민씨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청년의 옆자리에 앉은 관리는 눈길을 어디다가 두어야 하는지 몰랐다. 자칫하다가는 그자와 눈길이 부딪힐 것이다. 부딪히면 귀찮아진다. 거울 속에서 눈길이 그쪽으로 가다가도 깜짝깜짝 겁에 질려서 되돌아오곤 하였다. 이러다가 드디어 어느 서슬에 눈길이 딱 부딪혔다. 나이든 주제에 나잇값을 해야지. 급하게 외면을 하기도 민망스러워서 멀뚱이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자 청년이 또 왈칵 물었다. 왜 봐요? 저 말입니까? 늙은 관리도 거울 속의 청년을 건너다 보며 쾅하게 물었다. 그렇소. 왜 보느냐 말요. 청년도 거울 속으로 또 되물었다. 네 그저 어쩌다 보니 눈길이 마주쳤군요. 늙은 관리도 비죽이 비굴한 웃음을 입가에 떠올렸다. 웃기는 누가 웃으랬소? 늙은 관리는 또 허줄그레 웃었다. 넉살이 인간 아니군.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보다시피 늙은 사람이요. 늙은 관리는 오랜 경험으로 자기보다 힘센 관리에게는 필요 이상 털털하게 대하고 되도록 늙은이 행사를 하는 편이 관대한 대접을 받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일부러 넉살로 대답했다. 늙은 거야 보아도 알겠고 도대체 뭐하는 영감이요? 그저 이럭저럭 지냅니다. 늙은 관리는 또 일부러 복덕감 영감 툴을 내며 능청 섞어 대답했다. 세발대 세발대 쪽에서 두 소년이 킬킬거리고 이발소 주인 박씨 민씨도 가만가만 쓰겁게 웃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야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지만 그 앉은 꼴이 뭐요? 꾸부정하게 앉아서 좀 가슴을 쫙 펴고 앉아요 펴고 금방 죽어 자빠지더라도 정신만은 제대로 말짱하게 가져야지 옳은 소리일 것이다. 늙은 관리는 이르는 대로 화다닥 가슴을 잔뜩 뒤로 젖히고 앉았다. 옳지! 말 잘 듣는다 하듯이 청년은 한결 부드러운 얼굴이 되었다. 늙은 관리는 관리체통에 조금 안됐다는 생각을 했으나 한편으로는 이런 자격지심에 맹렬히 반발을 하였다. 요즘 세월에 어른 어린애가 어디 있나? 당하게 되면 별수 없이 당했지. 결국 저런 청년은 저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떼버려 둘밖에 없었다. 이발을 마친 손님 하나가 나갔다. 키가 크고 장대하게 생긴 사람인데 주인에게 돈을 내고는 거스럼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후덕후덕 도망을 하듯이 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이발소 소년이 웬 봉투를 들고 나갔다. 이발소 문 앞에서 건네어 주자. 그 손님은 쓰디쓰게 웃으면서 길 건너편으로 줄행랑을 치듯이 달아나고 있었다. 손이 빈 김씨는 잠시 자리를 피하여 뒷문을 통해 늦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면도하는 소녀 둘은 할 일 없이 멍청이 서 있기가 겁이 나서 빠릿빠릿하게 보이도록 두 눈에 힘을 주고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힘주어 앙타물고 있었다. 비를 들고 이발소 바닥을 쓸었다. 주인도 팔깍지를 끼고 서 있다가 벽시계와 자기 손목시계를 비교해 보고는 나무의자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올라서서 벽시계의 시간을 맞추었다. 되도록 천천히 태엽을 감아 지었다. 이렇게 이발소아는 갑자기 수렁거리고 웬 건설 의혹 같은 것으로 생기가 활발했다. 미안합니다. 안마는 못해드립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세발 때 두 소년도 이렇게 이발 벗규대로 움직였다. 이발을 마친 손님들은 대강대강 세발을 하고 대강대강 발리고 대강대강 정발을 하고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듯이 나갔다. 그 청년의 말은 과연 천번 만번 지당한 말이었다. 요즘 세월에 모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것이었다. 정신들을 차리고 빠릿빠릿해 있어야 할 것이다. 썩은 동태 눈가를 해가지고 힘을 걷게 뻗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빨갱이와 마주 대결하고 있고 월남에 파병을 하고 곳곳에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판에 도대체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그 말에 수긍은 하면서도 무엇인가 싸늘하고 무서웠다. 이때 또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섰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멀었어? 그는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청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오리 굵게 짜진 깜장 모자를 썼고 역시 국방색 잔바를 자꾸를 턱 밑까지 바싹 올려입고 깜장색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다. 얼굴은 펑퍼짐하게 살이 올라 유순하게 생겼으나 눈에는 빗발이 서있었다. 역시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단화를 신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멀었어? 그는 채우쳐 물었다. 앉은 청년은 거울 속에서 흙이 쳐다보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이 아니군 하였다. 새로 벌써 말뜻을 알아듣고 금시 쳐죽일 듯한 눈길로 이발소 안을 휙 둘러보았다. 기하신 분께서 또 한 분 이렇게 나타나자 이발소 안은 두 곱으로 써늘해졌다. 모두 간이 콩알만 해져서 조마조마 하였다. 왜 어쨌기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들이 덜 되어 먹었단 말이야. 요즘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멍청 해서들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지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곤란한데 이제 두 청년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이발소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 맞았어 맞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들어선 청년은 이발 중에 있는 청년 뒤로 바짝 붙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마나 보면 몰라 모두 동태 누나를 해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거든 청년은 어떻게 된 셈인지 똑같은 소리를 똑같게 실증도 안 내고 되풀이만 하고 있었다. 새로 들어선 청년도 이발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알 생긴 것을 새삼 둘러보려고 하다가 거울 속에서 막 이발을 끝내고 일어서는 늙은 관리와 눈길이 부딪혔다. 그러자 덮어놓고 저 죽일 듯한 빠릿빠릿한 눈길로 노려보며 물었다. 당신은 뭐요? 보다시피 늙은 관리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완연하게 반천치 같은 얼굴이 되었다. 보다시피 뭐요? 노인입니다. 뭐하는 사람이요? 그저 노인입니다. 뭐하는 사람이냐 말야 노인입니다. 노인인 줄은 누가 모르오? 글쎄 그저 노인이라니까요. 아직 우리 내에서는 노인이라면 관대하게 보아주는 습성이 있다. 그자도 이렇게 관대하게 보아주기로 한 모양으로 슬그머니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자 잡히는 모서리가 없었던지 다시 거울 속으로 앉은 청년을 건너다 보며 모두 논산훈련소 같은 곳에 모아다가 한 두어 달씩 띄우 두드려 놓아야 하는데 민주주의랍시고 채모 차리고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이렇거든? 맞았어 동감이야. 어느새 늙은 관리는 세발대에 앉아 세발을 하며 안마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조금 국리를 하다가 기어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기로 하였다. 잠시 조용해졌다. 조용해지자 이발소아는 더욱더 썰렁썰렁 해졌다. 청년들이 주거니 받거니 아악악 되고 있을 때는 속은 되는 소리로 얘기나마 할 수 있었던 세발대의 두 소년도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금세 무엇인가 폭발될 것 같은 위태위태한 것이 잠시 흘렀다. 이러자 청년들 자신도 이 정적이 못 견디겠던 모양이었다. 갑자기 일어서 있던 청년이 세발대 쪽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야! 꼭 논산훈련소에서 육군 쫄병을 부르는 듯한 억양이었다. 늙은 관리의 머리에 허옇게 비누칠을 하고 마구 문지르던 소년과 그 옆에 손이 비어있던 물 묻은 두 손을 마주잡고 있던 소년이 똑같이 돌아보았다. 너 말이다. 너! 청년은 턱으로 하필이면 작업 중인 소년을 가리켰다. 네? 이리 와! 소년은 비누칠을 해두어 눈을 감고 꺼부정하게 앉아있는 늙은 관리를 두고 선뜻 자리를 뜰 수도 없어 잠시 미적미적 하였다. 이리 오란 말이야. 네? 소년은 급하게 달려가 청년 앞에 차렷자세를 하였다. 그 대신 손이 비어있던 소년이 뒷일을 맡아 관리의 머리에 수돗물을 쫙 틀어두었다. 야! 청년이 다시 거푸 그 소년을 불렀다. 깜짝 놀라며 두 번째 소년이 또 돌아보았다. 한 손으로는 비누 거품이 허옇게 일어 오르는 노인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너도 이리 와! 결국 두 소년이 모두 그 청년 앞에 차렷자세를 하고 섰다. 너 몇 살이야? 열 일곱 입니다. 한 소년이 대답했다. 넌 열 여덟 입니다. 그럼 너희는 소년이야 청년이야? 열 일곱 살 먹은 소년이 용감하게 대답했다. 대안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어. 이 이발소로 두 청년이 들어선 뒤로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감탄사가 나왔다. 됐어. 늘 그렇게 빠릿빠릿해 있어야 한다. 항상 준비 태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여덟 살 먹은 소년이 대답했다. 됐어. 늙은 관리는 비누 거품을 머리에 읽은 채 그냥 꼬부정히 내 입바람으로 앉아있고 이발소 안에 여느 사람들은 차마 웃을 수도 없어 일부러 입술을 악물고 긴장한 얼굴을 하였다. 소년 둘이 다시 물러가자 곧 또 이발소 문이 열리며 교통 순경 한 사람이 들어섰다. 정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 가슴에서는 호각이 떠덜거렸다. 이발소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소리도 하지 않고 하나같이 단체하고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되었다. 그도 오랜 단골 손님인 모양으로 예사롭게 소파에 걸터 앉아 구두 끈을 풀다가 말고 맹렬한 하품을 한 번 하였다. 저편 구석에 서있던 이발소 주인이 쓰디쓰게 웃었다. 쓰디쓰게 웃는 이발소 주인의 표정으로 금방 나름대로 눈치를 차리고는 교통 순경도 하품을 급하게 끄고 이발소 안을 휙 둘러보았다. 저건 또 뭐야 앉은 청년이 거울 속으로 서있는 청년을 보고 거울 깊숙이 앉아있는 교통 순경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도대체 사람들이 순경이라는 것까지 저 모양이군 서있는 청년이 대답했다. 순간 교통 순경도 분명하게 써늘한 얼굴이 되며 거울 속을 흘끗 건너다 보았다. 뭘 봐 보긴 여보 교통 순경은 당황하였다.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려고 했다. 보긴 뭘 봐 여보 순경 날이 앉은 청년 뒤에 서있던 청년이 거울 속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불렀다. 비로소 교통 순경은 슬그머니 일어섰다. 나와 말입니까? 그렇소 그래 그 억양에는 벌써 결정적으로 고압적인 가락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는 벌써 일순간에 결정이 나 있었다.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 교통 순경은 차렷자세를 치할 몸짓을 하며 금세 교대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교대한 건 좋은데 그 하품이 뭐요? 낮은 목소리로 달래듯이 그러나 여전히 고압적인 억양이었다. 교통 순경은 대답을 못하고 부르딩딩한 얼굴이 되어 다음 품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가 되었다. 잠시 뒤 순경은 슬그머니 도로 나가고 이발소아는 다시 조용해졌다. 앉은 청년은 면도를 마치고 어느새 이발 규정에 어긋나게 귓속을 후비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청년은 여전히 거울 속을 한눈으로 온통 부감하듯이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마침 내시뉴스가 울려나왔다. 자유센터 군회에서의 총격사건 뉴스였다. 수도 서울에 무장개한 출연 과연 과연 싶었다. 이발소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두 눈이 희둥그레지며 두 청년 쪽을 바라보았다. 길을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떼 뱉었다. 저건 또 뭐야? 서있던 청년이 역시 침착하게 받았다. 개새끼들 나타난 무장개한이 개새끼들 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느 때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다가 이런 일만 터지면 청천병역이나 일어난 듯이 흥분을 하는 방송 뉴스가 개새끼들 이라는 것인지 알송달송 하였다. 뉴스는 어느새 서해안 피랍 어부들의 소식이 강감하다는 것 섬 주민들의 생활실태로 올마 현지도군까지 곁들이고 다음으로 민중당 결국 분당으로 올마 가고 있었다. 길을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떼 뱉었다. 저건 또 뭐야? 서있던 청년도 떼 뱉었다. 개새끼들 잠시 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심 검문을 하였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삐죽삐죽 우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 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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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있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지니고 사회기강을 확립하자고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 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재과에 해당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 하였다. 그들은 그들은 일단 연행이 되었으나 곧 석방이 되었다.